저걸 일단 불러오자 없네 내가 끌고가서 없어졌나 보다 자 그럼 이게 뭣이요? 지능과 지혜가 3점으로 조정된다고? 개쓰레기 아닙니까? 3점 고정되는거죠? 3점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야 이 병을 가져가 이게 뭔데? 와 5점부터 시작하는 데미지야? 40피트의 데미지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얘가? 일단은 하나씩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퀘스트를 완료할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새로운 것만 알아낸 다음에 클리어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기는 이제 가는 길이 없고 위로 한번 가봐야겠다 위나 아래로 여기 살거야? 혼자서? 행복해 예스 아이애 예스 아이애 예스 아이애 일단 물약이 깨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니까 마음에 듭니다 네레드 쇼울 법사 냄새가 난다 토먼트에서 장사동이 아니냐 그리워지지 않았나? 내가 이 땅에 나머지 이 땅에 나머지 그 땅에 나머지 그리워지지 그리워지 그럼 뭐 해? 웅 잘 도와줘, 잘 도와줘, 내가 이 땅에 숨겨고 있는 곳에 이 땅에서 가장 잘 도와줘 장난하나! 선택지가 없잖아! 인정하네! 거절해도 해버리면 어떡하냐 잘 도와줘, 잘 도와줘, 내가 이 땅에 숨겨고 있는 곳에 그 땅에 숨겨야만 있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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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도망치지 않으니, 제가 이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만 자고도가 죽여요. 저에게 도망치지 않으니, 제 땅에 있는 곳에만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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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한동안 재미가 있었지만 이제 아니에요. 나는 더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꿈이 없는데 그렇게 하세요? 뭐한 거냐? 아 부활시켜준 거야? 아 얘가 얘한테 아 이 상황이 무엇이야? 왜 이 작은 흰색을 잃어버렸어?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녀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 거로구만. 내가 그녀의 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모래탄은 내 짝이다. 우리 나를 부러워한다. 요금 없어. 드로스다. 너도 싸울 거지? 나갈 아줌마야. 너 2천원짜리 살이야. 나는 우리 나를補자. 나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또 말하다가 너에게 고치. 나에게 고치. 우리 나를 모두 다 blah. 우리 나를 다 해 볼게. 그럼요. IF도 도움에서 유지되어. 아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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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역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아 아아 지가 쏘고 지 기술에 지가 쳐봤냐? 체인 나이트닝 이런 건가 보다 일어나 얘들아 아 미치게임아 수면 또 걸렸어 이게 게임이야? 현옥 됐다고? 아 제발 안 돼 아 안 돼 아 미친 게임이야 다시 간다 야 짠 잘 들어도 네가 가는 거다 너가 너무 승부가 없구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동료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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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삶 이게 무슨 능력이었냐 냉기죠 상대 번개니까 쓸데요 핵은 없잖아 전기저항 운블레이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일단은 죽는 건 확정이잖아 하나 줘야 되냐 해복 이미 하고 있네 화염불림 이거 쓰면은 옆에 내도 죽을 거 아니야 해로운 마음에 대해 50%의 저항력을 갖는다 먹자 비싼 거 같지만 먹겠습니다 지금 너만 살면 내 생각에는 언두구 하하 하하하 이 문제가 무엇일까 소울 왜 이 작은 꽃을 잃어버렸어 이 작은 꽃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준비를 해 하하 하하 내 손을 향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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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nder 야 너 야 너 abused 이거 뭐야 빨리 분신해 그래 그래 도와줘 어 근데 잡았다 이거 50% 저항이야 아 제발 죽은 내오기 전에 그치 900 저항 괜히 했네 오야야 첫 하나 됐다 이거 끼면 더 세짐? 자욱해지네 이분 열심히 자라 야 내가 보여줬다 야 보여줬다고 아이템 줘 재미없는 게임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 치실이었어요 고마워요 안녕 야 야 야 잠깐만 야 죽여 죽여 야 더럽게 빨라 그냥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투구다 감정해줄래? 시간도 남는데 자 안 남나 보구나 넌 6시간 넘게 자냐? 아 또 어디서 아 와도 저다놈이 뭐야 이놈아 우리의 문제는 무슨 일이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사색분사는 아직 아껴 아 근데 일어나실 거예요? 아 나 죽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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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무언가? 너 죽을 거야! 이거 뭐야? 가자! 그래, 이거 뭐지? 빨리 일어나라! 언제까지 주무실 건지 자기 전에 알려주고 주무시지. 겸치는 다 처먹으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지능 지혜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스킬 쓰는 것도 아니면서 두 번째 직업 구할 수 있나, 너? 메이지 하실래요, 아저씨? 뭐지? 방패 뭐야?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 나왔다. 한 번 더. 아, 뭐야. 지금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이게 다야? 기본급이 좋긴 하네. 이렇게 들고 있어, 일단은. 내가 카타나가 찍혀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벌어지나 보다. 조금 멋있네, 카타나 뜨는 게. 겐조, 최대 데미지 오...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오프을? 아... 자색 분사. 이거 맞냐? 이렇게 밋밋할 수가 있나. 이렇게 밋밋할 수가 있나. 점심 많이 준다? 그냥 끝없이 들어가네? 내선글림 플러스 1에다가 저항력 60%에 치명타로부터 보호한다고? 이거는 뭔데. 적외선 시야 붙어있는 거네. 아, 잠깐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딱 봐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선글림 플러스 1에다가 저항력이 다 붙어있어. 내선글림을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광고두기 왜 이렇게 좋아. 아, 저게선 시야가 빠지게 되는데. 됐어. 저 녀석이 입구를 막고 있었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자, 전기선 시야가 빠지게 되는데 나는 입을 닥치고 게임을 해야되나? 아무것도 없네? 위로 가는 것도 안 뚫려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여기는 마지막 길이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건가 보죠? 아 잔이 종족 특성이에요? 그러면 반지도 필요가 없네 얘는 나 반지 원래 없었죠? 내가 있었는데 얘가 가져간 게 아니죠? 종족 특성도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근데 적외선 시야는 가져가고 그녀의 하프워크들은 어디서 기어나오는 거야? 그녀의 하프워크들은 어디서 기어나오는 거야 일단은 당장 돌아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일단은 그녀의 하프워크들이 그녀의 하프워크들은 그녀의 하프워크를 당장 돌아갈 필요 없네 그녀의 하프워크를 당장하는 것들은 피로 쌓여있어? 피로 쌓여있으면은 뭐 전투 못 때리고 그러나? 그럼! 응 그래, 이거 뭐지? 난 전투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도 얻어서 더 진행하고 싶지 않아 오, 내가 원래 생각했을 때 더 오래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 미친 살인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살인마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됐어요 충분히 할만큼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명중률 하락이요? 아, 그러면 샤주길 잘했네 명중률 하락하면 미치지 명중률 하락kers 명중률 하락 명중률 하락 명중uro 명중률 하락 명중이라 標 더이상 받고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나중에 뭐 주면 받는거고 찾아서 받고싶진 않아요 일단은 개를 죽이러가죠 나를 공격했던 그 여관에 여관 들어갑니다 포거꾼에게 이야기를 한 분 포거꾼이 뭐였죠? 기억이 안납니다 아 이런구나 귀신같이 딱 나오냐? 아아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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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안됩니다 아 문 왜 닿니? 남의각이 문을 아하 아하 현호시키고 죽이자 아하 탈어 볼래? 둘러싸 둘러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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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때리면서 어 어 어 선옥 때려 때리고 요 위시 저는 선소울 어택하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적대 다음은 페드 펠드레일로 여행을 해야된다 철부족과 연관이 있는거 같다 철부족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마흡봉이야 이건 뭔데 반짝이는 가루 구현 소환 어 눈을 멀게 한다 어어 너 배울 수 있냐 배울 수 있네 괜찮아 보이는데 너의 그 쓸모없는 마흡들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은거 같애 반짝이는 가루 반짝이는 가루 3개 다 해 근데 이거 3개나 필요없잖아 그냥 반짝이는 가루 3개 다 해 반짝이 반짝이 인간해 반짝이 인간 또 뭐 받았지? 뭐 이것저것 받지 않았나요 저? 얘하고 있구나 아 아 아 아 다색분산 너무 안좋다 진짜 너무했다 저거는 아 여관은 남의 여관에서 그냥 쳐자면 안되지 편드시리 그럼 내려가자 왜이렇게 인기의 인기는 왜이렇게 인기의 인기의 인기를 아 나의 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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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그대가 그다시 정해진다 그럼 해봐 정해진다 정해진다 아 아 아 아 하한숨 한숨 때리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거 나왔네? 마법 화살이 저를 공격한다 너 이거 스키 수 있냐? 어, 낄 수 있네 어, 얘가 지능이 높아서 낄 수 있네 저런 거 끼는 거네 드디어 바꿔 팔 것 같다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끼고 싶거든요 어차피 어그로를 저한테 줄 거기 때문에 얘가 끼고 싶어요 양쪽에 낄 수 있네 쌍반지 손가락은 10개지만 반지는 2개만 낀다 아주 교부하네, 좋아 플러스 1 전투 소끼 수호자 와 와 와 양성공판에? 너 이런 거 팔악 썼구나 아